안녕하세요 고행이 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동네에 있는 좋은 카페에 와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해도 떨어질 때쯤 돼서 아주 선선하네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아이들도 이렇게 얌전하게 잘 있고 자드랑이 만져줘 이렇게 놀러 왔어요 잠깐만 아빠 이거 뜯은 거 아니지? 아니야? 깜짝아 아빠 지갑 뜯으면 안 돼 이 새끼야 이렇게 놀러 왔고 링고도 지금 잘 먹는 걸 풀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링고 착한 링고 애드랑이 만져줘 링고야 못 움직인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해 누구나 먹어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토끼도 두 마리가 있던 거 같던데 카페가 아주 좋아요 여기가 개항역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아마 개항역일 거예요 아주 좋아요 여기도 자 이렇게 저희는 힐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소리 지르지 말고 내려와 빨리 내려와 혼나 빨리 와 이리 와 가자 집에 가자 링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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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빙고 뭐해 빙고 뭐해 빙고 뭐해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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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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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물어 아주 링고 탈주해 가지고 링고는 감금 됐어요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감금이 돼 버렸네 말을 안 들어서 감금이 돼 버렸네 말을 얘기해도 돼야지 말을 스크롸 스크롸 먹어 먹어 아빠가 발 만지는 것도 싫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빠가 아프다고 했어 안했어 확 물어버려 아빠가 까불면 돼? 안 돼? 아 너는 좀 그만 좀 하고 그만 좀 아주 그만 괴롭혀 그만하고 좀 으응?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못생겨가지고 물어 버려 나를 왜 물어 나를 나를 왜 물어 나를 아빠를 왜 물어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우리 실컷 놀았다 아빠가 랭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꼬리 털었어 아빙고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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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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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물어 그만 물어 아빠 세게 물면 피나잖아 피 혼나 세게 물어 아빠 너 어디 올라오는데? 어디 올라오는데? 어디 올라오는데? 뭐 하려고? 콧구멍 봐 콧구멍 하도 파니까 콧구멍이 넓어지지 응? 하루종일 콧구멍만 파고 우리 이제 가자 들어가 빙고도 들어가고 민고도 들어가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가자 안녕 안녕 민고도 안녕 민고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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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